에스겔 37장 하고 물으셨다. 나는 주 요호하여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말했다. 그때 요호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나 주 요호하의 이를 예언하여라. 마른 뼈들아 요호하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너희 속에 숨을 불어넣으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붙이고 내 위에 살을 입히며 살갗으로 덮을 것이다. 그리고 내 속에 숨을 불어넣을 것이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그때의 너희는 내가 요호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령대로 예언하였다. 내가 예언을 할 때에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뼈들이 서로 한데 모이더니 뼈끼리 이어졌다. 힘줄과 살이 뼈들 위에 나타났고 살까지 덮였으나 아직 그들 안에 생계가 없었다. 그때 요호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생계에게 예언하여라. 사람아 생계에게 예언하여 말하여라. 주 요호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오 생계여 죽임당한 이들 속으로 들어가 이들을 살게 하여라. 그래서 나는 요호하께서 명하신 대로 예언했고 생계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 그들이 살아났다. 그들은 발을 딛고 일어나 매우 큰 군대를 이루었다. 그때 요호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라버렸고 우리의 희망이 사라졌으며 우리는 망하였다라고 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예언하여 말하여라. 오 내 백성이여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그곳에서 끄집어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를 그곳에서 끌어낼 때에 너희는 내가 요호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너희 땅에 정착시킬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나 요호하가 그것을 말하였고 이루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요호하의 말이다. 요호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사람아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 그리고 유다와 연관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다라고 써라. 그리고 나서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요셉 그리고 요셉과 연관된 이스라엘의 모든 집에 속한 에브라임의 막대기라고 써라. 그런 뒤에 그 두 막대기를 함께 연결시켜 하나의 막대기가 되게 하여라. 그것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내 백성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겠는가? 하면 너는 그들에게 말해주어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요셉의 막대기 즉 요셉과 연관된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해서 그것을 유다의 막대기와 연결시켜 하나의 막대기가 되게 할 것이요. 그들은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글 쓴 막대기들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고 그들에게 요호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주어라. 나 요호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끌려갔던 나라들로부터 이끌어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사방으로부터 모아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들이 그 땅 즉 이스라엘의 산들 중에서 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한 왕이 그들 모두를 다스릴 것이요. 그들이 다시는 두 나라가 되지 않을 것이며 두 왕국으로 나누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자신들의 우상과 역겨운 형상과 모든 형태의 역겨운 것들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내가 그들을 모든 악한 죄의 길에서 구해내어 깨끗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의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며 그들 모두는 한 목자를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내 법을 따를 것이요. 주의 깊게 나의 법령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내가 나의 종 야곱에게 준 땅 즉 너희 조상들이 살았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요. 나의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을 것이니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며 그들의 수를 많게 할 것이요. 나의 성전을 영원히 그들 가운데 둘 것이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의 성전이 그들 가운데 영원히 있게 될 때에 온 나라들은 나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